어? 시청자의 클립으로 티어 맞춰보는 그님 티!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볼까요? 방금 결정적인 증거가 보였죠? 6개월을 저렇게 쓴가? 이거 줌을 했을 때 에임이 적한테 가있어. 이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거다 쓰륵. 저 정도 거리에 쓰륵. 저 정도 거리에 베리를 쏠려는 용기! 여기 용기 점수 있습니다. 맞출 수도 있다라는 나의 자신감 때문에 쏜 거예요. 베리도 일단 쏜다고? 아 그래? 그건 몰랐네. 어? 성광을 넣는 센스. 어? 성광을 왜 하늘로 던지지? 왜 그걸 그냥 뛰어가지? 성광을 하늘에 던지고 분명히 안 맞았을 때 뛰어가는 거. 어차피 제가 날 못 죽이겠다라는 판단으로 뛰어간 거겠죠? 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 방금 고급 기술 여러분 봤나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총을 맞고 왼쪽으로 꺾어요. 이걸 봤다면 여러분들은 플레가 될 것을 가진 겁니다. 이거는 플레. 근데 다이아 그릇에 플레. 최고 티어 다이아사, 평균 티어 플레. 그럼 거의 맞은 거 아님? 비슷하네. 샷은 좋은 베리. 낚시를 하는데? 어? 에임이 반동이 없는데? 오! 반응 좋은데? 이게 베리니? 베리니 수준 올리지 말라. 그래. 이러면 나중에 베리니 리그 할 때 이런 애 들어올 거 아니야. 올리지 마라. 오! 방금 에임 봤냐? 에임 갖다 대는 거? 보자마자 꺾어서 들어가는 거. 이거? 플레. 오! 붕대를 감는 판단? 붕대를 감는 판단에서 골드. 근데 수류탄 까고 일단 들어갔으니까 턱걸이 플레. 너 지금 약간 위험해. 조심하세요 선생님. 연막탄 수류탄. 석각탄 연막탄.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 정도면 골드. 왜 골드로 가냐. 적들 앞에서 붕대를 먹는 판단. 때문에 골드. 골드 구간 망령입니다. 얘기했지? 플레 올라가다 다시 골드로 자꾸 떨어지네요. 그래 플레가 될 그릇인데. 야 나 점쟁인가 이거? 차릴까 이제? 지금 마우스 배터리가 나가서. 기골로 마우스 배터리 관리 못 하는 거 보니까. 제 점수. 골드로 시작합니다. 나 티나왔어. 티어 절대 못 맞출걸요? 거기 봐줘 거기 봐줘. 센트 거기 맞춰. 센트 거기 맞춰. 센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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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뭐야 여기 있어. 센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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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웃긴데? 센트 왔어. 센트 왔어. 센트 왔어. 센트 왔어. 센트 왔어. 야 이거 어렵다. 아 난이도가 있다. 부실골이 가장 어려워. 차리 마스터 다이아 플레조. 거기는 보여. 여긴 안 보인단 말이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곳이야 여기는. 이건 점쟁이한테 가. 나한테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이거 어려운데? 부실골은 확실한데. 고르는 아닌가? 브론즈. 이건 브론즈야 돼. 제발. 이거는. 응? 현 시즌 티어 플레오? 거짓말. 현실을 보여준다 진짜. 거짓말을 이거를 아니네? 어? 킬 없는 거 아니야? 아 경쟁자 솔로 들고 와 너. 나 이거 스쿼드로 들고 왔어. 나 인정 못해. 썸네임이 뭐냐? 나 난리라 한 적 없게. 오우야. 오우야. 와우. 너무 좋아하는데. 와우. 와우. 쉣. 리액션이 골드. 오케이. 골드. 맞췄죠? 와우 뭐있네. 언니가 치킨 먹었던 좋았던 시절. 일단 어피치의 라이언. 브론즈로 시작합니다. 어? 자 실버로 승급. 브론즈 탈출. 방금 실버 4였어요. 강등. 실버 1에서 실버 4까지. 어? 김블루 패션. 골드로 승급. 심판 바꾸라고. 응 안 돼. 어? 에임 위로 튀는 거. 이게 움직임을 사서 그래. 웬만하면 서서 써. 아 이거 힌트야? 이거의 힌트가 무슨 힌트냐? 나 게임은 많이 했다. 레벨 500이다. 높게 줄게. 골드. 예스. 맞췄죠? 부실골은 다 그냥 같은 데 없고. 비슷해 그냥. 그냥 딱 보여. 그냥 부실골이야 그냥. 저의 티어를 알려주세요. 나 그님 티라고까지는 안 했는데. 갑자기 컨텐츠 이름을 바꿔버리네. 갑자기 예의가 사라졌는데. 저 공식 마크라고? 그러면 늘풍이 한 거야. 전 저런 리기가 한 적 없어요. 자 볼까요? 우와 달다. 이야 달다. 이거는 그냥 포도 따먹는. 먹방 브이로그잖아. 티어 맞춘 영상 올려달라고. 먹방 브이로그 말고. 야 앰퍼 에임이 좋다. 그리고 흑우 에디션 미니를 샀다? 이러면은. 다이아로 시작하는 게 맞지. 살짝 이제. 이게 킬에 욕심부리는 타입인데. 약간 내 타입이야. 내가 플레이하듯이 하네. 줄 것 같은데 좀 잘하네. 이거 다이아입니다. 이거 방금 봤을 때. 적한테 맞고 피했잖아요. 피하고 여기서 사실. 저 친구가 띄어오는 이유는. 얘가 킬을 감겠지라고 한 타이밍에 달려오는 거거든요. 뭐 나와도 죽이고. 이런 느낌으로 띄어오는데. 이때. 쏠때. 쏘면서 빠진다. 왼쪽으로. 보이죠. 그래서 저게 한 테포를 끊고. 총 쏠 때 끊고. 끊어질 때 지금. 들어가서 헤드라인 긁고 빠진다. 이거. 다이아다. 라고요? 거짓말 좀 하지마. 내가 확인한다 진짜. 맞네. 왜? 이 실력 가지고 왜 브론즈에 살아? 이건 너 잘못이야. 나는 너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려주려고 노력하는데. 브론즈라니. 샵 긴블루 티어 맞추기. 어? 골드. 아닌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M24 쏠때 컨디션이 안좋아. 아 이거 킹반놈 트랜지션 뭐야 이거. 화면 전환 왜 이런거 써? 편집 파워포인트로 해? 아니 엑셀로 하냐고. 대학 PPT 감성 뭐야 이거. 윈도우 우비 메이커 쓰니? 이거 뭐야 이거. 저렇게 쐈는데. 한 대도 안 맞은거 싫어? 야 M24구. 쟤도 빡치겠다 이 정도면. 징하다 징해. 아 이거 뭐야. 나 화나. 이건 좀 화나는데 이거. 지금 중립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킹받아 어떡하지? 일부러 화내게 만들라고 만들었지. 그 뒤에 킹받는 부금은 또 뭐야. 뚠뚠뚠뚠뚠. 이게 뭔 부금이냐 이거. 이러면은 골드. 예? 플레어? 근데 플레어 오면 사실. 골드 1이지. 플레어는 골드 0이잖아. 골드. 자 이 정도면. 오늘의 그림티. 굉장히 성리해.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조회수 잘 나오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 또 킹받 티어 맞추기 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불주먹 댓글에 영상도 봐주세요. 내가 베린이다. 베린이 평균 올리지 마세요. 댓글에 있는 영상? 와! 딸! 와 나한테 무서워! 으악! 세뇨 좀! 와 쟤도! 쟤 개무쌍! 쟤랑 나랑 뭐가 달라. 그거 거의 패드립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최초 얼랭! 얼랭! 땅땅땅! 좋아! 나쁜 말!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아 쟤도! 나쁜 말! 까지 나온다고? 이거는 플레 후반에서 다이아 초반. 어? 그런지 오? 뭐?